안녕하세요. 네, 죽 드세요. 다이아 사도 되나요? 네. 네. 말 안 할게요, 저 그냥. 저 여기 있을게요. 누가 다이아죠? 하버님인가? 네. 하버님 오더 좀 해주세요. 저 버스 타서 다이아 산 건데. 확실한가요? 네. 왜 그대 보이진 않는데? 버스 타고 간 실력은 아닌 거 같은데? 버스 타는다. 나도 버스 한번 야무중에 한번 타봐야겠다. 오더 줘. 사본이가 오더 할 거야? 다이아 오더 한번 들어가보자. 4번. 이거 맞냐? 잠깐만 기다려봐. 오케이, 듀오. 내렸는데? 뭐라고요? 야, 야. 바꾸 없는 거야, 남자는. 자고로 남자랑 바꾸란 없는 거. 아, 사본이가 이거 하니까 책임지어라. 나 1인분은 할게. 걱정하지마. 나 0.5. 나 원래 이렇게 해서 다이아 집었어. 어, 오케이. 나 오늘 다이아 가는 건가 나도? 힘들게. 몇 명이야. 몇 팀? 아, 잠깐 타임. 아닌데? 이거 맞냐? 이거 지금 감. 아, 감없다. 수영장 감. 수영장 너도 바로 도망간. 수영장 너도 바로 도망간. 야, 3번아 너 거기 맞냐고 이렇게 다가왔는데? 아, 잠깐만. 아, 잠시만. 총이 없어. 거기 맞냐고 했잖아. 아, 뭐야. 아, 반말방이었구나. 저도 몰랐어요. 몰랐던 척 하지마. 오자마자 반말방 아니냐고 그랬으면서. 다들 몇 살이에요? 나는 아이디에 힌트가 있대. 늑딸이 새끼. 뭐라고? 늑딸이 새끼? 나, 나. 나한테 얘기한거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목소리가 좀 들은 것 같아. 목소리가 늑딸이 새끼 확인. 4버리치음. 개절. 어딨는데? 4버리치음. 나 낙하중, 낙하중. 푸시가, 내 쪽으로 와. 아, 총 버려졌다. 하나 더 있다. 야, 살린다, 살린다. 기절. 어, 좋은데? 야, 두 마리 더, 두 마리 더. 하나 기절. 하나 더. 라스트야, 여기. 자, 풀 좀. 어? 어? 어, 여기 있었네. 어, 거기. 다이아 맞냐? 빠지네 사운드 하나 들렸어. 라스트 아닌데? 라스트 아니야? 그냥 다 기절인데? 기절 3명 치는데? 내 거 살린 거 아니야? 그럼 가자, 바로 가야. 바로 이쪽. 너 이거 이길 수 있어? 알갈, 알갈. 저게? 안 죽을만 했어. 아, 구상 하나만. 아, 오케오케. 안 죽을만 한 거 확인. 구상 하나만 더 봐, 2번아. 나 구상이 없어. 바이러스 갔다. 우리도 파이팅. 라스트 아니었어, 구라핑. 미안. 아, 나한테 라스트 낀. 미안. 이 정도면 베리비야. 베리비. 애들아, 미안하다. 못 본 걸로 해줘. 컷! 아, 나 ㅈㄴ. 짜증 나는 게 코 여기. 여기가 ㅈㄴ 아파. 아, 미치겠네. 당연히 코피는 잘 안 나. 원래 코피도 났거든? 코피가 안 나는데. 아, 뭐야. 아, 비염이 있어? 비염 얘기가 왜 나아? 어? 비염 얘기가 왜 나아? 내 친구가 비염 걸렸다고 해서 옆에 있는데. 붙음. 어디, 어디, 어디. 내가 붙었다고. 오케이, 나도 바로 걷는 중. 알아서 할게. 아, 왜 혼자 해. 아, 팀 게임인데 이거는. 아, 일단 애들아. 나의 오더는 일단 싸우지 말자. 뭔 소리 잘지? 아, 싸우 못 해? 아, 바깥에 나왔어. 아, 탄버에 자꾸 죽는데? 아, 실망스러운데, 살짝? 어디야? 아, 오케이, 확인, 확인. 탄벼락, 탄벼락. 나 가는 중, 나 붙는 중. 가자, 가자, 가자. 팀 게임인데. 그러니까, 팀 게임인데. 근데 너무 티난다. ㅋㅋㅋㅋ 아, 이거 처음에 좋았을 줄 몰랐는데. 아, 이거. 모르속 했어야지. 야, 야. 나 R-20발밖에 없는데? 빠져있어 나는 그런거 못하는데? 붙어 야 담벼락 있다! 여기! 하나 더! 하나 더! 안쪽에 숨어있어 안쪽에 핀 힐! 여기 내 앞에 힐! 이거 뺏어먹는거 맞나 근데? 원래 내꺼였어 아 오케이 알고 있었어? 왜.. 왜.. 왜 아는척했어 짜증나게 맞아 B형 누가 얘기했어 B형 누구야 B형 얘기했을때부터 이미 끝났어 야 야 니네.. 니네 뭐얘기하는거냐? 있어 그런게 말해줘 이씨 나도 내가 방장이다 딱 그러다 원래 방장은 모든걸 알고 있어야 돼 별거 아냐 컷! 아 이거 개호부한데 맵 아.. 빠르게 단팔하자 우리 오케이 눈치껏 눈치껏 위반이 방송탐 좋아하겠네 아 근데 모를수도 있구나 진짜 바보.. 멍청이지 바보 바보 내가 보기엔 배가 시간 얼마 안되서 모르는거 같애 오히려 좋아 야 탑은 치워 간다 야 여기로 간다 끝에만.. 야 눈치빵 하자 기다려봐 따라오기 눌러 야 근데 이맥은 중앙이 좋아 아이 개 저클이 집어치다 이거.. 이거 밖에까지 이렇게 잡혀 이렇게 서클이.. 어? 밖에.. 밖에까지 잡힌다고 서클이 이거 4번이 좋아 근데 진짜로 4번이 좋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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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돼 아 나 믿어도 안돼 한번만 아 안돼 다음판에 믿어주고 4번 안돼 4번 갈래 그냥? 4번? 4번 외래 4번 아 어때? 오케이 오케이 아 4번은 괜찮다 이거야? 아 야 키보드 소리 누구야? 대신한데? 이 새끼 안되겠다 누군지 모르겠네 어 야 이거 있어? 어? 어? 아.. 3번 저건 진짜 안되겠다 아 여기 앞에 컨테이너 못됐다 위험해 위험해? 아니 아니 왜이번아 잡아줘 킬 해준다며 어 기다려봐 언제까지? 아 갔다 왔어 와 버리고 도망가는거 아 뭐 뭐 아니 혼자 왜 혼자 중얼중얼 됐겠어 아 좋아 나 버리고 쩔쩔쩔아 왼쪽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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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쉿 쉿 올라온다 내 앞에 보인다 보인다 박스 앞에 이야 2번을 잘한다 자 야 지금 자 지금 사봐 4번 그저 지금 사봐 컨테 빨간 컨테 하네 4번 빨간 컨테 빨리 와 2번아 뭐야 뒤에 괜찮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2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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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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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줘 떼줘 할소리 내 앞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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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아 1번아 아 뭐해 대기 대기 하나 더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가 1번아 어디 어디 내 앞에 1번아 1번아 그래 이거지 1번아 너 본 실력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네이스 네이스 1번이 좋다 1번이 너무 좋다 나도 칭찬 좀 어어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디 어디 아 1번이 실력 알고 잡으러 왔네 아이씨 어떡할거야 1번아 아 아 죽였어 1번아 죽였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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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데 핑 찍어 네비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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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2번은 소리 있는거 같은데 어 쩔있다 쩔있다 어디 어디 1번? 걔 기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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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 아이씨 강고팔 이거 보여주면 안되네 대기해봐 어디 기절인거야 더 보여줄게 차소리 뭐야 나잖아 아 위에 위에 능선 위에 아 이거 포탑 왜 안써줘 1번아 아 대기해봐 대기해봐 나 붙는 중 아 오케이 나이스 살았게 찰려봐 걔 잡아줘야돼 아 뭐야 얘 잘 쏜다 아 차라리 천천히 핵같은데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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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부상 없어 죽게 죽게 부러져 대기 일단 사줘 하나 더 꼭대기 천천히 해봐 2번은 이쪽으로 와 우리쪽으로 내려와 우리쪽으로 1번아 2번아 기다려 내가 뚝배기 까줄게 죽여줘 개새끼 죽여줘 오케이 대기 대기 까줘 까줘 아 뛰어 뛰어 2번아 뛰어 봐줄게 뛰어 믿고 뛰어 지금 뛰어야돼 야야 저기 120에 있어 죽였어 왠저기여기 확인했어 오케이 내가 그거 한번 볼게 시위 한번 따 볼게 뭐야 야 어떻게 쓰레르기로 한 방에 야야야야 온다 뛴다 여기 뛴다 아 죽지마 죽으면 안 돼 지금 4번 지금 4번 나는 뭐 싸우고 싶은 거 없어 나갔다 하고 싶어 여기 2번 중에 있어 자기가 밖에서 한 마리 야야 어찌 좀 이미 죽였어 어디갔어 어디있어 2번아 4번 봐줄래 2번아 4번 봐줄래 어 어 있다 있다 야야야 폭폭폭폭 1번아 폭널났어 4번 4번 나한테 배가 내한테 맞고 도망갔어 니 바로 앞에 있을걸 어 여기여기여기 있어 내 핑 2번 여기 2번 핑에 있어 아 오케이 확인 이야 이야 뭐야 같이 똑백이 바로 날리는 거 이야 씨 이게 바로 여기여기 여기 한번 봐줘 여기 여기 아야야 뭐야 뭐야 붙었는데 아 뭐야 아아 진짜 아 민폐야 쉿쉿쉿 아 중해봐 안올라오고 있나 오른쪽 끝에 아 간다 간다 오른쪽 중해봐 또 안올라가 아 아 아 아 기절인데 아 두마리 두마리 아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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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や 유 объяс 어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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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못하신 거지 여기가 천천히 해 내가 가잖아 야 네가 Saber ze father 우리 탈탈 뺏고 있는데 아이 나잖아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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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로웠어? 날카로웠다 죽이지 죽이지 2번아 내 쪽 봐봐 4번 쪽 8년 한거 맞는거 같은데 안보여 나한테 봐봐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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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라스트 라 천천히 천천히 와 야 뭔지 있잖아 어때 어때 1번 어때 너 근데 왜 레벨 129냐 느낌있지 좀 하네 딜리아 한번 체크해보자 딜리아 체크해보자 1등 사람이 대장이야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1031 7킬이네 내가 2등이네 아 이 새끼들 진짜 이 새끼 둘? 야 둘은 아 이 새끼 두놈 이거 그래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컷! 1번아 나 이거 채팅신다? 검색해봐 닭지진 검색해봐 내가 공캐야 이거 설레 3인데? 딜리아 천천히 어때? 딜리아 500인데? 지금 니케 더 좋은데? 어 여기 좀 문제있다 얘 진짜 모르나 본데? 니케 500같다고 600 더 좋은거 아뇨? 1인칭 1인칭만 안다고 이거? 아 나 프로게이머야 너? 어 프로게이머라고? 어 프로게이먼데 프로게이먼데 왜 이렇게 못해? 프로게이머야? 내가 키리 다해주고 나한테 못한다고 그러는거야? 프로게이머라고? 어 프로게이먼데 뭔 프로게이머? 배그 프로게이머라니까 배그? 어 배그 프로게이머를 잘 눌러가지고 그럴거 같았어 어 닉네임칩 더 아는데 넌 모르더라고 그래서 너 놀리고 사실 너 놀리고 있어 지금 우리 나머지 3명에서 누가 누가 나를 놀리고 감히 너 빼고 다 너 빼고 다 너 빼고 우리가 너 진짜 프로게이머야? 방송중이야 아프리카 방송 어? 진짜로? 응 사람들이 너 귀엽대 감히 나한테 귀엽대? ㅋㅋㅋㅋ 프로를 잘 모르는구나 어 나 몰라 석TV 알잖아 석TV 프로잖아 TV 석 프로 아니야 은퇴했어 은퇴 프로 아니야? 어 은퇴했어 배그 아는 친구 많아? 배그 아는 친구 많지 아마 너 빼고 다 나 알걸 그래? 그래? 그래 컷! 일단 하실려잖아 잠깐만 뚝백 자 뚝백 갑박 벗고 해드릴게요 오케이 배율 빼고 배율 빼고 오케이 오케이 뚝백이랑 갑박 벗어요? 오케이 벗어? 핸드캡 벗어요 저? 네 핸드캡으로 벗어요 오케이 오케이 코로나 했으니까 어디 한번 일반인한테 한 번 지는 거를 보여줘야겠다 간다 준비 준비 아니 아 이거 뭐야 한 대도 안 맞았네 이거 체카 한 번 돼 한 번 돼 기회 좀 한번 바다가 내가 여기 지가 좋은 자리 또 가네 핸드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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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나? 오케이 아 죽었네? 아 미안 미안 뭐야 언제 죽었어? 아니 나 컨트롤 U 누르고 있어가지고 언제 죽었냐? 컨트롤 U가 뭐야? 누르면 눌러봐요 우와 개 신기하다 이거 근데 윤모님 어때요? 아프죠? 휴운님 뭐 있어요? 저랑 한번 하실래요? 뜨실래요? 숨 치네 준비고 오케이 고고고고 한번 봐야지 오우 맞았네? 아파 아파 팔 아파 아파 거의 이정도에 엘보 박살인데? 계속 쏘네? 이번엔 도핑 안해요? 야 좀 더럽게 한다 나도 더럽게 할거야 나도 더럽게 할거야 나도 더럽게 할거야 당신 더럽게하면 나도 더럽게 할거야 뒤로와 아 싸나이가 씨빨고있네 아 또 아 욕사장님 또 한 대 벅 흐흐흫 아... 뭐야... 아... 안되지 안되지 한번 봐드렸어요 고생하셨어요 나 너무 재밌... 고생하셨습니다 피오님 아 너무 재밌었네 방장님! 네 고생하셨어요 방장님 네 수고하셨어요 피오님 네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봐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